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어 그 뭐지 어 sd 카드 이제 포메트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화면을 밑으로 긁어서 내려요 맨 위에서 어 카메라 그 그거 저 그 뭐지 해야 될까 맨 위에 이제 어 우리가 보는 카메라 모습 있죠 그 디바이스 그 핸드폰 맨 위에 있는 어 카메라 찍는 어 시커먼 거 그 거기서 부터 이제 밑으로 내리세요 내리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고 이 톱니바퀴 모양에서 음 어 이걸 클릭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안될 경우에 이제 밑으로 음 맨 밑에 이제 시커먼 테두리 테두리 부터 올리시면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 하셔도 되구요 음 맨 위에서 시커먼 테두리 어 맨 이제 핸드폰 자체 시커먼 테두리 부터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나오고 긁어서 그냥 쭉 땅 손가락을 잡아 당기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음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어 어 디바이스 관리 그렇죠 디바이스 관리에서 음 저장 공간 여기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sd 카드 라고 나와요 맨 밑에 어 그러면 sd 카드 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조정 공간 설정 여기서 이걸 눌러주고 어 여기서 이제 sd 카드 라고 맨 밑에 나오죠 어 이 화살표 보이고 이걸 클릭해 주세요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sd 카드 를 뽑아야 되요 그러면 여기서 마운트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마운트 해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제가 되면 이 상태에서 뽑으시면 sd 카드가 손상이 안되요 그런데 그냥 뽑아 버리면 sd 카드가 이제 손상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마운트 해야겠죠 이렇게 마운트 하시면 되요 그냥 sd 카드 끼시면 다시 마운트 되니까 이제 순서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위로 들어와서 긁어 내려서 그 다음에 톱니바퀴 그 다음에 여기서 디바이스 관리 랭 관리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맨 밑에 두번째 저장공간 그쵸 배터리 저장공간 램 디바이스 보고 있죠 저장공간 여기서 맨 아래에 보면 어 sd 카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저장공간 설정이 있고 그래서 이걸 눌러주고 포맷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어 저장공간을 이제 어 그거 그거 한 거죠 그 포맷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보안에서 음 보안에서 됐어 있다 어 여기서 보안에서 음 이 맨 아래 보면 sd 카드 암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대인 상대인데 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어 대충 오늘 별거 없었고 어 sd 카드 포맷 하는 거 해 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